중국 정부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삭감하면서 중국의 관련 업체들은 타격이 불가피해졌는데요. 이 때문에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는 진검 승부가 시작됐습니다. 특히 기술력을 기반으로 성장해온 한국 배터리 업체들에게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문수련 기자입니다. LG화학의 전기 자동차용 리튬이온 배터리입니다. 작은 배터리 셀 12개를 모아 모듈을 만들고 모듈을 모아 팩을 구성해 전기 자동차에 탑재합니다. 배터리가 전면이나 후면이 아닌 바닥에 얇게 깔려 차의 공간 효율이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LG화학의 소재 기술력으로 최대의 에너지 밀도를 자랑하는 배터리 셀을 개발했으며 이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는 1회 충전 시 470km 주행이 가능합니다. 삼성 SDI도 레인지 로버 스포츠 P402에 탑재되는 각형 리튬이온 배터리를 전시했습니다. 삼성 SDI는 같은 크기의 배터리를 사용하더라도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국 배터리 업체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입지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 업체 S&E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이 전년 동기보다 10%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LG화학은 사용량이 80% 늘어 순위가 4위에서 3위로 한 계단 올랐고 삼성 SDI도 10% 늘어 5위와의 격차를 0.1%포인트 차이로 좁혔습니다. 지난해 순위권 바뀌었던 SK이노베이션도 작년 동기보다 8.1% 성장하면서 한국 업체의 시장 점유율은 전년보다 7.4%포인트 높아졌습니다. 한국 업체들이 도약하는 사이 경쟁사들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1위 자리를 지켰던 파나소닉은 사용량이 22.5%나 줄어 중국 CATL에게 1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지난해 3위를 차지했던 중국 배터리 업체 BYD는 사용량이 61% 줄어 LG화학에게 3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중국 정부가 자국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줄이면서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준비된 한국 업체들의 도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문수련입니다.